안녕하세요 아워글래스 이주연입니다 처음 사용하게 된 제품은 이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예요 정말 가볍고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유지되어서 매일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펌피션이라는 시크하고 감각적인 립스틱이에요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생긴해서 립라이너도 따를 필요 없고 그라데이션도 최고예요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발색이 뛰어나요 저는 입술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빨간 시크리트리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핑크톤의 You Can Find Me가 좋을 것 같습니다 때입스 유니아 스몰 옵션. 아워글래스 아워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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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라스